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화창한 하루가 될 거라 믿습니다. 어제 좀 우울했어도 오늘은 뭔가 더 좋은 기분, 좋은 소식들이 들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힘내시고 오늘 하루도 상쾌하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투자하면 또 삼전인 것 같아요. 삼전 약 70조, 70조 한번 멋지게 투자할 것 같아요. 왜 70조가 되는지 한번 잘 살펴볼까요? 먼저 삼성이 최대 50조로 평택 삼공장, 평택 삼공장 P3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이 투자가 6월에 발표단다 하더라고요. 발표 50조. 확실하게 한번 쏠은 것 같습니다. 삼성. 삼성만큼 이렇게 투자는 됐을까요? 요즘은 솔직히 기업하면서 5억 투자하기도 힘든데 5, 7억도 크고 50조면 엄청난 숫자예요. 상상적인 금액이죠. 무한한 금액인데 이 50조를 거의 시스템 반도체 쪽에다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2023년에 하반기부터 침 양산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 관련된 이야기들이 들리니까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 삼성이 최대 50조원 규모죠. 변기평택 공장 삼공장 P3 투자를 오는 6월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단일 공장 기준으로 해서는 세계 최대 규모예요. P3를 통해서 초격차 리더십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초격차 리더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시스템 반도체 1위를 목표로 선언한 비전 2030, 2030을 달성하기 위한 겁니다. 파이낸셜에서 나온 기장인 것 같아요. 보니까 대략 그런 내용이에요. 삼성전자와 평택시는 P3 투자 발표 시기를 6월로 정하고 현재 막바지 조율 작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와 협업 중인 평택시 관계자는 삼성에서 평택 P3 투자를 6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그리고 정확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6월 발표를 전제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6월 발표로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대요. 이어서 그 총 투자 규모는 한 40조에서 50조선이 될 것이라는데 거의 50조선이 가까울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외관의 완공 후에 시스템 반도체 비중을 얼마나 둘 것이냐에 따라서 투자 규모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P3 추진과 관련해서 관계자가 투자 규모와 투자 시기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P2의 1.75배라고 하죠. P3 공장 길이가 한 700미터로 연면적이 한 70만 저곱미터래요. 70만 엄청나게 넓습니다. 공장 길이가 700미터예요. 700미터. 뛰어가도 숨챌 것 같아요. 이 때문에 각각 30조원이 투입된 P1과 P2보다 산설적으로는 훨씬 많은 투자 규모가 예상되는 거죠. 몇 회 전만 해도 월 생산 능력 1만 장당 약 1조 원의 비용이 들었어요. 1만 장당 1조 원. 최근에 첨단 공장 라인에는 인프라든 건설 비용에만 한 3조 원 이상이 필요하답니다. 특히 7나노 이하의 공정에 필수인 극자외선 EUV 장비가 한 대당 2천억에서 3천억 정도로 5도 나온다. 2천억에서 3천억 못 돌아요. 그럼 투자비가 급격히 늘겠죠. 막대한 비용이 신생 업체들이 도전을 초기에 차단하는 진입 장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어설픈 업체들은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천부락적인 금액을 어떻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 많은 금액을. 삼성이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삼성이니까. 참 대단합니다. 삼성. 그리고 P3 라인은 지난해 건설 허가를 받아서 현재는 지하 터파기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부 골조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연내 외관 공사를 끝내는 일정이라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장비가 반입되겠죠. 각종 테스트를 거치고 나서 한 2023년 하반기부터는 칩 생산이 시작될 전망이라고 해요. 업계 관계자는 전 공정 라인은 대부분이 장비 반입 시점부터 큰 틀에서 양산 품목이 정해진다고 하네요. 그 3자는 미래 시황을 예측하면서 메모리하고 비메모리 사이의 최적의 비중을 고민할 것이다. 언급을 했어요. 메모리와 비메모리 사이의 최적의 비중. 3대 7, 5대 5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겠죠. 그 3자는 평택 캠퍼스에 총 6개의 반도체 공장을 지을 계획입니다. P3가 들어서면은 보유 부지 절반을 사용하는 거예요. 엄청난 규모입니다. 내가 봐도 대단합니다. 반도체 대란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삼성전자가 나머지 P4에서 P6 라인 추가 투자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 P4에서 P6 건설에 대비해서 이미 평택시에 2025년까지 하루 25만 톤의 공업용수 확보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반도체 하는 데 또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이 상당히 중요해요. 순수한 물, 초순수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평택시는 아직 P4에 대해서는 삼성과 구체적인 의견을 나누지 않았다. 이렇게 언급을 하네요. 그래서 P3 투자가 결정된 이후에 차츰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아끼고 있고요. 일단은 2부 회장은 새해 첫 일정으로 지난 1월에 P3 건설 현장을 찾는 등 투자 발표 시위를 검토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 지금 구속돼가지고 지금 현재 일정이 미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한 20조 지금 20조 원을 투입해서 미 반도체 공장을 이르면은 하반기에 찾고 간다. 뭐 그런 얘기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하반기만 뭐 7에서 12월 정도 되겠죠. 그 사이에 착공을 목표로 미국 반도체 공장 투자 검토를 사실상 마무리 지은 것을 알려졌다고 합니다. 발표 시점은 올해 한미정상회담 전후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정부와 이를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고요. 일단은 그 제기에 따르니까 삼성은 미국 테사스조 오스틴의 파운드리 신규 공장을 짓는 투자 검토를 마무리하고 발표 시점을 조율 중이다. 그렇게 합니다. 당초에는 애리조나나 뉴욕 등 다른 지역도 검토했는데 이미 생산 공장이 있는 텍사스주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네요. 보니까 제기 관계자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투자를 독려한 만큼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인센티브를 최종 검토해가지고 발표 시점을 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전했어요. 투자금액은 약 20조원 이상이 될 것 같고요. 하반기 착공에서 이르면 한 2024년에 가동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삼성이 미국 파운드리 공장 증서를 검토한 것은 지난해 지난해부터 지난해 작년부터 미국 수요가 급증할 뿐만 아니라 미중 무역 갈등 반도체 전장으로 옮겨 붙으면 미국 공장 증설 압박이 커지겠죠. 이미 파운드리 1등은 대만 TSMC인데 삼성보다 앞서가지고 지난해 5월에 트럼프 행정부의 화해 제재 방치에 맞춰가지고 미국의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했어요. 벌써 TSMC는 그래가지고 한 40조 정도를 투자해서 애리조나주에 한 6개 공장을 신설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죠. 발표를 했죠. 하지만 삼성은 그 올 초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돼가지고 의사결정이 좀 뒤연돼 왔었잖아요. 그래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반도체를 사실당 전략물자로 선포를 한 겁니다. 미국 투자 압박이 긴게 걷어요. 지금 이달 초에 삼전을 직접 초청해가지고 미국 투자를 독렬을 했어요. 연방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투자 인센티브를 약속했고 삼성에서도 투자 결정의 속도가 붙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거죠. 특히 5월에는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잖아요. 이 시기에 맞춰가지고 삼성의 반도체 투자를 발표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계에서는 또 보니까 미국 파운드리 신규 공장 투자에도 미국 기반의 반도체 기업 인수 등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네요. 미국 경제 주간지 배런스에서 JP모건 연구원을 이용해가지고 삼전이 곧 기업 쇼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올 초에는 월가에서 삼성이 차량용 반도체 기업 NXP 인수에 관심이 많다는 그런 소문이 돌았는데 삼성 입장에서는 타당한 딜이다. 이렇게 덧붙였어요. 메이크센스 타당한 딜 차량용 반도체 2위 기업인 NXP가 네덜란드 회사인데 텍사스 오스틴의 생산 공장을 두고 있어요. 오스틴이 다 삼성도 있으니까 좀 관리하기는 편하겠죠. 고객사란 전에 얘기했죠. BMW 포드 도요타 등 주요 완성차 제조사들이에요. JP모건도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그런 삼성의 주요 인수 대상이 될 수 있다. 분석을 하긴 했는데 NXP가 좀 더 가깝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최유로 경영지원실 사장도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3년 내 의미 있는 인수합병 M&A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겠다. 기존 사람에서 시장의 주도적인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려면 결국은 M&A 해야 돼요. 이번에 삼성에서 미국 20조 한국 50조 총 토탈 70조를 투자할 것 같다. 그런 얘기가 들려갑니다. 투자를 해야지 또 돈을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좋은 호재로 작용을 해가지고 주가에도 좀 약간 상승하는데 좀 보태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삼성 투자 관련된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주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